어! 폭포 소리 들린다! 물 소리다! 그래! 내가 그랬지! 들린다고! 헉! 물 엄청 시원하겠다! 진짜 차갑겠지? 그니까요. 네이처의 소리 들린다. 네이처의 소리. 네이처의 소리. 갑자기 급경사야? 조심하세요! 천천히! 폴레 폴레! 무릎 조심! 폴레 폴레! 여러분 엉덩이 힘 주세요. 무릎에 무리 안 가게. 폴레 폴레 유일한. 호준이나 스커트를 좀 해야겠어. 무릎에 무리 안 가게. 맞아. 약간 간단하게. 스커트 하면 될 것 같아. 스커트 하고. 무릎이 약간 강화되는 거 하고. 나 그거 가져왔어. 밴드. 우와. 그거. 왜냐면. 아 힘들어. 호병아 나는 그거 갖고 왔어. 볼. 나도 땅콩 그거. 그거 갖고 왔어? 응. 오늘 저녁에 하자. 해야 될 것 같아. 오늘 밤에 그거 하자. 하자. 스커트 할게요. 살짝. 스커트 하리. 호준아 너도 살짝살짝만 스커트를 해. 엉덩이에 힘이 가게. 스커트 하리. 안퍼? 오케이. 오케이. 오빠 이거 내 거에 넣어. 가벼우니까. 내 거 큰 거에다. 아니 큰 거에다 넣어. 아니야 아니야. 이거 전혀 상관없어. 아니야. 상관이 있어. 너 줘. 이거 한 입 먹고 넣자. 오케이 커피. 오케이. 좀 비우고 넣자. 석씨 몸 진짜 힘들면 얘기해. 내가 아르기니 가져왔어. 아르기니가 뭐야? 아르기니. 갑자기 힘 빡나게. 흐물어? 자기 갖고 있을래? 야 저 연장자 좀 하나 좀 봐. 아. 지금 먹을 거예요? 물캐를 할 텐데. 어 내려갈 때 먹어 내려갈 때. 레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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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다 왔나 봐 진짜. 우와 진짜 가까이 있다 지금. 영상에서 안 보여. 우와. 폭포. 우와. 오 복사. 우와. 저거라고? 저거 아니잖아요. 저거야. 저거야? 저게 살짝 보인 저거야? 저거겠지. 저건가? 저거 맞는 거 같은데. 저거 맞는 거 같은데. 저걸 가까이 보는 건가? 이거 봐. 저거 봤어? 와 대박. 진짜로? 야 너무 좋다. 저거야? 진짜 크다. 이건 약간 선물 받는 느낌이야. 금방 왔네? 너무 좋다. 1만짜리에서 흘러나온 거. 그래서 비가가 녹아서. 비가가 녹아서 흘러나온 거. 비가가 녹아서 흘러나온 거. 어메이징. 우와 진짜 커. 우와 진짜로? 우와. 우와. 부는 것만으로도 시원하다. 그치? 그러니까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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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진짜. 너무 예쁜데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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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이다. 진짜 멋있다. 너무 시원하다. 진짜. 그쵸? 미쳤다. 우와. 진짜 말이 안 돼. 우와. 멋있지? 진짜 너무 예쁘다. 호주님. 내가 기본 캐먼지. 너무 귀엽다. 원, 투, 쓰리. 그럼 마타타 하면 하쿠나? 마타타. 하쿠나. 마타타. 하쿠나. 마타타. 하쿠나. 마타타. 마타타. 슈퍼. 감사합니다. 조심해. 조심. 조심 조심. 조심해. 조심해. 홀레 홀레. 홀레 홀레. 홀레 홀레. 조심해 네 땡큐 너는 지식탕이야 땡큐 우와 언니 얘 대박 멋지다 진짜 우와 파도 같아 우와 따라갈 것 같아 진짜 농협처럼 우와 엄청 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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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밀릴 것 같아 그치? 우와 너무 멋있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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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야 대박이야 우와 진짜 일로 왔어 야 너무 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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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춥지? 어 추워 우와 우와 물 만져보자 물 만져보자 어때? 차가워 우와 우와 이거 얼음물이야 거의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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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차가운데? 어떻게 생각하셨어? 우와 완전 시원해 우와 우와 대박 너무 차가워 언니 뭐야 얼음물이야 얼음물이야 얼음물이야? 어 정말로 언니 어 차가워 어 추워 추워 어 진짜 춥다 이제 어 진짜 춥다 야 우리 여기서 소원 빌고 가 기도하고 가자 기도합시다 우리 킬리만자로 다 올라가게 해주세요 올라가게 해주세요 제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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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가 내면 가요 제발요 다치지 않고 다녀오도록 해주세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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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대박 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내려갑시다 수고하셨습니다 하트 선미 아니 사실 이런 정도면은 진짜 매일 할 수 있을 거 같아 그럼 나도 좋다 매일은 아니고 일주일 한 3번? 진짜 어 그런거라 이런거 뭐 그러니까 뭔가 운동한다는 생각도 안 들어, 그냥 걷는 것 같아. 와, 오르막길이 있을 거라는 건 상상 못했네. 상상 못했어. 천천히 해, 천천히. 천천히 해, 천천히 해, 천천히 해. 아, 여기서 먹는 거야, 밥. 아, 진짜? 가까이서 먹네. 가자. 아니야, 밥 많이 없었어. 사실 원래 나는 yapamaz저 tone. 뺨, 뺨, 뺨! 간장 Containacho 한글자막 by 한효정 바나나잎으로 이렇게 덮어놓으셨다 덮어놓으셨다 어떻게 먹는 거야? 오, 라이스! 오, 맛있겠다! 밥이다, 밥! 오, 카레인가? 오, 맛있겠다, 맛있겠다! 오, 소고기, 소고기! 토마토, 카롯, 양념, 그리고 고기 먼저 치킨? 아, 바나나? 아, 바나나? 오 치킨? 아, 바나나? 아, 바나나? 지킨ское 김차 네, mac도 생각하기 막 만들고 이렇게 토마토 파프리카 파프리카 탄자니아 백반 탄자니아 백반 기대 기대 어 이렇게 돌까? 그러니까 돌자 밥부터 어 이거 뭔가 맛있을 것 같아 근데 밥이 일단 마음에 들어 보슬보슬 약간 느낌이 있어 고기다 고기 가지랑 고기랑 넣으셨구나 우와 이거 맛있겠다 이거 아산떼 아 맞아 아산떼 차콜라 아산떼 차콜라 가리부사나 아산떼 차콜라 아산떼 차콜라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고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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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맛있다 음 뭐예요? 브라운 브라우시가? 피니쉬? 음 음 음 음 음 음 이거 진짜 맛있다 다 음 음 맛있다 맛있어 우와 이거 진짜 매워 칠리 음 이거 매워? 딜리샤스 음 굿 와 진짜 맵다 와 너 매운 좋아해 응 근데 그 약간 할라피뇨 그거 같아 음 뭔지 알겠어 언니? 매운게 맛있어 응 맛있어 음 맛있어 굿 굿 굿 딜리샤스 음 이거 약간 동남아 같은 데 가면은 약간 매운 소스 그렇게 약간 좀 맞아 맞아 매운 소스를 해놔서 약간 약간 휘쉬 소스도 살짝 들어가 있고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싸이국수 먹을 때가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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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그런 이거 진짜 맛있어 싸이국수 먹을 때 매운 거 잘 먹는구나 맛있어 맛있다 저 울뻔했거든요 배고픈데 응 가브산몽 예스 응 가브산몽 예스 응 언니 잘 먹는다 아니 나 저게 너무 맛있어 매운 거? 이렇게 비벼 먹으면 맛있네 응 비벼 먹으면 맛있지 응 난 오히려 그 나 이거 매운 거 맛있어 콩도 맛있어 이렇게 비벼 먹으면 완전 한국식이야 짱이야 근데 이거 야채도 되게 아삭아삭하고 맛있다 음 근데 이거는 마늘 넣은 약간 시금치 같은 느낌 나지 않아? 약간 시금치도 아삭아삭해 아삭하고 조금 더 내추럴한 야채 맛 매운 거 진짜 맛있어 이거 난 심지어 두 그릇이야 약간 이거는 한국식 약간 닭도리탕과 갈비찜 섞어놓은 거 같잖아 갈비찜 그 쫀득쫀득한 고기 약간 그런 느낌이고 아 닭도리탕에 닭도리탕에 토마토를 넣었어 그치 약간 그런 느낌이야 맞아 근데 닭도리탕이 아니고 소갈비찜에 그 갈비 맛있네 맞아 진짜 언니 이거 감자 같은 거네 응 감자 같은 거 감자 같은 거 감자 스프 감자 스프 모르고 먹으면 바나나인지 모를 거 같아 바나나 맛이 살짝 나긴 하지만 그 감자를 으깨서 스프처럼 만든 거 같은 느낌이 좀 들어 근데 이거는 이거는 약간 그거 아닌가 그 느낌? 나시고랭? 나시고랭 약간 나시고랭 느낌 그때 우리 첫날 그 꼬치집에서 먹었던 거랑 완전 달라서 또 좋다 우리가 어쨌든 느꼈던 그 향이 여기서는 하나도 없어요 그치 언니? 여기가 살짝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잘 못 느낄 정도야 맛있어 진짜 뭐가 제일 맛있었어? 나 이거 난 저 검은색 봐 맛있지? 아 이거? 밥만 먹어도 맛있는데? 헤벌르다 진짜 제일 평범하게 접할 수 있는 정도의 음식이긴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네 네 네 네 예 예